안녕 세수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진짜 근 몇 년 만이야 한 1년? 2년 만에 정말 알딸딸할 때까지 와인 마시고 왔어요 뭐 맛있냐고? 내가 보여줄게 선물도 받았거든 이거랑 이거를 맛있게 먹고 왔어 너무 맛있어서 선물도 받았어 그치? 두 개 똑같은 거지 헬스 했냐고? 그럼 했지 조심해 응? 나중에 조금 더 조금 더 이런 거 그만하자 이런 거 그만해야 돼요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냥 뭐하고 있냐고 너무 감사해요 내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뭐 또 어떻게 또 이런 거 제가 여튼 보고 싶어서 켰고 근데 나는 내 화면만 보고 있고 꽤 무척이나 서운하고 빨리 아미 로그도 좀 올리고 요즘엔 내가 잠이 안 와 볼 게 없어서 많이 업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나잇